진짜 백신, 바이러스 체사 8.0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이러스 체사 8.0 소개에 앞서 최근 국내 바이러스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래의 바이러스 동향을 살펴보면 예적과 달리 다양한 유입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가 전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악성 코드는 메일, 공유 폴더, 이동식 디스크나 감염된 파일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지만 최근 악성 코드는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를 해킹하여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수의 접속자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며 이동식 저장 배체를 이용한 바이러스 전파 및 ARP 스프핑 해킹 기법을 이용하여 다른 PC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URL 또는 파일을 전송하여 다른 메신저 사용자를 감염시키며 각 사이트의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탈출해 상업용 에드웨어 설치를 통한 결제 유도 및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단순한 바이러스의 전파가 아닌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악성 코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MS Windows 뿐만 아니라 Office, ActiveX 컨트롤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취약점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악성 코드 감염으로 좀비 PC 확대와 디도스 공격을 통한 사이트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각종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및 악성 코드 피해와 디도스 공격, 소셜 커머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공학적 해킹 기법과 각가지 해킹 기법들이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기능형 바이러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PC 사용자 및 관리자들은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에 대비하기 위해 윈도우즈 보안 패치, 사용 메신저 차단, 필토피 차단, 백신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 낭비 및 시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가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상 파일을 오진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기존의 사후 치료 방식 대처로는 많은 피해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 위험으로부터 사전 차단 및 대비하기 위해 바이러스 체어서 8.0이 개발되었으며 이제부터 바이러스 체어서 8.0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체어서 8.0의 주요 기능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프로액티브 엔진 강력한 실시간 방식, 검증된 시그니처 엔진, 확실한 자체 보호 기능, 빠른 검사 속도, 가벼운 실행, 간편한 환경 설정, 최적화된 주명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차세대 프로액티브 엔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엔진으로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향후 발견될 바이러스의 피시가 노출되기 전 사전 차단합니다. 바이러스 발견 시 기존의 신고, 패턴 제작 및 분석, 업데이트로 처리되던 방식이 아닌 별도의 패턴 업데이트 없이 시스템의 유입되는 대부분의 압성 코드를 사전 차단함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PC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둘째, 강력한 실시간 감시 1에서 3단계로 이루어지며 프로액티브 엔진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실행이나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가 발견 시 자동 치료되며 사용자가 응답할 때까지 압성 코드를 동작하지 못하도록 막아 어떠한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실행되지 않게 PC를 방지하여 실시간 감시를 진행합니다. 셋째, 확실한 자체 보호 기능 프로액티브 기반으로 관리되는 특화된 보호 기능이며 윈도우즈 중요 파일 및 시스템 파일, 바이러스 체어서 파일에 대한 변조를 방지합니다. 넷째, 검증된 시그니처 엔진 매우 정교한 분석 기술과 20년에 걸친 역사를 바탕으로 200만 개의 패턴을 통해 어떤 안티바이러스 제품에 뒤지지 않으며 최소의 패턴으로 매우 복잡한 바이러스를 깊고 섬세하게 검출하는 능력을 최대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체어서 8.0이 설치되기 전 감염된 바이러스에 대해 치료 및 삭제를 합니다. 다섯째, 빠른 검사 속도 각 OS별 표준화 및 기업 환경에 따른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 검사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키며 오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가벼운 실행 설치 용량이 70MB 이하이며 메모리 정률 또한 최소 70MB 정도로 시스템을 감시하며 타 백신을 위해 매우 가볍게 동작하므로 사용자는 백신을 설치하기 전과 같은 체감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일곱째, 간편한 환경 설정 복잡한 타 백신의 환경 설정과 비교해서 핵심 기능을 가지면서도 필요한 요소만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검사, 실시간 감시 치료, 예약, 재원 폴더, 업데이트 설정이며 사용자가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습된 인공지능적인 처리로 매우 간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설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나 악의적인 프로그램 및 컴퓨터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은 필수 사항으로 설정되어 안전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최적화된 중앙관리 SJSC 2.0은 기업 PC 보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VMS, PMS 기능과 함께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확장 및 관리가 가능한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수의 PC에 대한 모니터링과 딜, 서비스, 원격 지원, 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적 PC 관리 체계 솔루션입니다. 바이러스 체이서 8.0은 듀얼 엔진을 통한 강력한 실시간 감시 기능과 에스포 전력을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스트롱 사전 차단 프로젝티브 엔진과 200만개의 시그니처 엔진을 통한 높은 바이러스 검출률 스피드 OS 표준 환경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 빠르게 향상된 검사 속도 스몰 가벼운 메모리 점유율과 설치자 체감 속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저의 리소스로 동작 심플 인공지능적인 처리로 매우 쉽고 간편한 UI를 제공합니다. 사전 차단을 위한 진짜 핵심 바이러스 체이서 8.0의 여러 보안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